막 그레이들이라고 이 연모스쿠파 여기 조그만게 맛있겠다 여기 보이지? 이 회식이 귀여워 단돈 500엔의 행복이야 이 맥머핀 세트가 350엔이거든? 저기 휴지 좀 치워줄래? 계속 보인다 오빠 봐봐 봐봐 아침부터 제가 깨우다니 맥머닝을 빨리 사오라 그래가지고 한급기 뛰어가고 있습니다 안 뛰고 있네 참고로 지금 시간은 10시 22분 맥머닝 종료 시간까지는 약 8분이 넘었습니다 겁나게 뛰어가서 맥머닝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너무 오래가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성공했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아주 여유로웠습니다. 22분에 나갔는데 지금 16시 29분이니까 금방 되네. 빨라가지고 다리가 들어갔죠. 가서 뛸게요. 금방 살았네. 오늘은 아사마크를 먹으려고 오빠가 사왔습니다. 아사마크가 한국에서는 맥모닝이라고 하죠? 아 네 맥모닝. 오늘은 그래서 일본에 아사마크? 꼭 한국어로 마크모닝을 넣지. 내가 이제 새로 만든 필살기다 했잖아. 오빠가 발견한 모닝맥의 맥모닝. 건배. 건배. 커피입니다 커피. 한국에서는 해쉬브라우. 해쉬브라우. 일본에서는 뭐라 그래요? 하슈도포테트. 그래. 한국에서 맥모닝 잘 안 먹지 않나요? 이게 맥모닝이 먹기가 어려운 음식인데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할 시간이지. 출근 전에 맥모닝 먹고 들어오고 그럴 거면 진짜 한 시간 더 자지. 주말에는 다 자고 싶고 막 백놈민도 하고 나도 누워서 야구 게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귀중한 조식이야. 그럼 앤미짱이 가장 좋아하는 맥모닝 메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소코미 버핀은 제일 좋아하세요. 소세지 에그 머핀. 소세지 에그 머핀. 소세지 아니야. 소세지. 되게 진짜 짭짤하잖아. 이 맛이. 오늘의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? 한국의 맥모닝과 일본의 아사마크의 다른 점이 진짜 아주 그냥 미세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맥 그리들입니다. 그리들. 이게 머핀하고 그리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? 얘는 팬케이크. 얘는 빵. 머핀. 아 머핀. 그치. 그래서 이 연못부터 아 귀여워. 너무 조그만게. 맛있겠다. 이게 진짜 귀여워. 기본으로 사왔어요. 그냥 기본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맥도날드. 그래서 이 기지가. 팬케이크에요. 이 빵 자체에 메이플 시럽이 들어와 있어요. 아 맞네. 들어와 있어요. 몰랐어요? 열면 그냥 메이플 시럽 향이 엄청 나게 나거든요. 듣고 보니까 이거 메이플은.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비빔면 한 번에 몇 개 먹을 수 있어요? 한 그릇. 나는 비빔면은 하나 먹잖아요. 부족해. 두 개를 끓이면 약간 많은 것 같고. 현대인들은 고민을 갖고 있어. 그래서 아침반 맥모닝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. BH의 새로운 제약. 이 350엔에. 일단 맥 그리들 세트야. 그치? 그래서 얘를 이제 해체를 합니다. 아 근데 치즈가 여기 다 붙어있는 게 좀 그렇다. 아쉽다 이게. 아우 메이플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치? 그래서 이 그리들 위에다가 이것들이 시그레지는 거. 이거를 이렇게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아주 간단하게 완성된. 더블 맥 그리들. 아침에 빅맥 버전이네. 더블 치즈 느낌이기도 하고. 맛있겠지? 그럼 저 빵은 어떻게 합니까? 뭐 토스트를 해서 잼을 발라서 후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. 이런 건 그냥 끝나는 거지. 자 이게 바로. 더블 맥 그리들입니다.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어때? 한 번 씹으면 바람. 한 번 씹으면 짠. 단짠 단짠. 정말로 이게. 짠맛. 담백한 맛. 짠맛. 단맛. 단짠. 단짠. 이게 입안에서 계속 퍼진다고. 음. 이게 취향인 것 같아. 비추? 비추는 아닌 것 같아. 말한대로 취향. 비추? 추첨. 오케이. 단짠 좋아하면 추첨. 튼튼하다. 일본의 여러분이 꼭. 더블 맥 그리들. 꼭 드세요. 근데 일본에 오시면은. 맥도날드에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? 들 것 같아. 밤에 우리가 갔을 때도. 이 나라의 맥도날드는 어떨까? 라는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.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달라서. 크고. 음료도 막 리필 되는 데다가. 음료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이거에 한 2.5배? 2타만 했지? 기억 안 나지? 기억 안 나지? 아 기억 안 나가요? 이래서 애가 미처하고는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라. 아이고 시간을 끌고. 아 다 먹었다. 식사가 끝났네. 안정. 남은 머핀을.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좀. 삶이 넉넉하신 분들께서는. 버리세요. 안 좋아요. 살쪄요. 큰일 나 고지혈증 걸리고. 당뇨병 걸려. 이거 진짜 추워. 이것도 단짠 디저트 있어. 치즈에다가 그거 할까요? 왜? 너무 좀 무지막지? 진짜 살찌는 메뉴다 이거야? 그치? 행복해 지금은. 왜냐면 이제.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? 댓글이 단짠이 있지만. 이 과일의 단맛하고는 또 다르다고. 여기다가 또 이제. 견과류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거지. 이건 맛있겠다. 이게 쯔붕쯔붕가 들어있어서 좋아. 이게 끼는 거? 응. 이 사이에. 그런 걸 좀 안 되나? 더 사서 먹는다고? 따라따라따. 이러면서 최고의 디저트가 완성되는 거지. 드셔보시겠습니까? 비킹하우스같이 생각나요? 도호스가 들어가고 있는. 블루베리. 페이넛. 머핀. 입안이 진짜 꽉 차지? 응. 고소함도 있고. 짭조름함도 있고. 단맛도 있고. 과일 맛도 있고. 맛있다. 거봐. 쌍봉쌤 먹으면. 덥덥한데 이게 블루베리가 들어가니까. 꿀팁 맞지? 꿀팁. 다 먹을 거야 그거? 먹을 때? 아니 나 좀 줘. 추천? 응. 500에는 행복이지? 디저트다 디저트. 식사나 디저트를 다 끝냈습니다. 진짜. 든든하네. 아침부터. 딱 먹으면 든든하잖아. 응. 야 이건 진짜. 저녁까지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진짜 이거 하나로 버티겠다. 딱 이 생각이 든다고. 괜찮? 그리고 이제. 좀 있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거지. 짜파구리 같은 거 하나. 아. 짜파게티. 오늘 진짜 건강이 안 좋은. 인스턴트만 계속 먹겠네. 그래. 먹지 말자. 안돼. 몸 진짜 망가져. 건강 챙기시고. 어차피 이거는 매일매일 못 하시는 거니까 다들. 응. 일본의 여러분이 이거. 매일 일어나서. 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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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. 자. 오늘은 맥모닝을 맛있게 먹고 보았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네. 추천입니다. 추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시와 아리가또 고다이마시다. 안 찍고 있었어. 진짜로? 응. 와 맛있겠다. 오케이. PETERA